네, 22대 총선 끝났고요. 오늘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번 총선 결과에 숨은 민심의 의미들 낱낱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부터 쭉 알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죠, 아직. 개표가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비례대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석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 제가 보는 네이버 포털에서는 비례대표가 확정 구석수가 44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눌러볼까요? 네,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네요. 비례대표가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종합으로 가면 298석이니까요. 비례대표. 네,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 두 석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민주연합 174, 그리고 비례대표가 13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민주연합을,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가 108, 이거는 18개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지난보다 마이너스 1 빠진 걸로,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그래서 298이고요. 비례가 계속 이제 개표를 해서 세면 확정이 되겠죠? 네. 아마 소수점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처리해야 하니까 다 끝나야지만 아마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김봉신 의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종 예상치와 거의 맞았습니까? 결과가? 저요? 저는 예측을 JTBC하고 같이 했는데, 주요 세 당이 맞았고, 개혁신당도 맞았고, 진보당, 진보당 맞았네요. 김종국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 기준으로 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 98에서 103석 정도를 봤었거든요. 98에서 103. 그런데 보니까 지금 108까지 나와 있고, 108에서 비례가 1석 정도 넘어간다고 치면, 그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109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예측 범위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죠. 저는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 범야권 전부 다, 범야권 전부 다, 범야권 전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9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죠. 지금 190. 범야권,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이야기니까, 190 정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108니까 두석이 남았으니까, 범진보진영, 야권은 190.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108, 두석이 남아있는 거죠. 한 사람씩 한다면 190이 되는 거죠. 191 때 109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185에서 203까지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그 밑에 쪽에서 맞은 것 같아서. 악동감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닝 서프라이즈는 맞죠. 굉장히 큰 대승, 압승은 맞은 거잖아요. 맞긴 맞죠. 그런데 이제 자꾸 비교하는 게 출구조사라든지.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 중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 PK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선돼서. 사실은 민주당 단독으로 해도 190석 이렇게 될 것처럼, 180 정도 넘었고, 190석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각 당의 목표치로만 본다면, 민주당은 이제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된 거고요. 151이라고 했으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120이라고 했고요. 목표치에 미달을 한 거고. 많이 미달했고요. 네. 집권 여당이라는 그 뭡니까?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회초리를 아주 세게 맞았다. 누굽니까? 그 원내대표가 회초리 때리셔도 좋지만 뭐 쇠몽둥이는 안 된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쇠몽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살짝 그 뭐라고 할까요? 나무망둥이. 나무망둥이. 대걸레, 대걸레로는 이제 맞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자꾸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때리면 뭐 맞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바뀔 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법률약권이 191, 191 이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데드덕은 아니라도 레임덕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레임덕은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 거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 같은 거부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신문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데 외신은 이미 레임덕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임덕은 확정이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2체제를 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숫자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2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하고 8년 동안 소위 범보수 인형이 국민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지난 4년. 그렇죠. 지금 앞으로 4년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도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라고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오죠. 네.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서 쉽게 말하면 아직 정신을 못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범진보 진영에서는 좀 찜찜한 압승? 네. 그러니까 압승인 건 사실인데 찜찜함. 그러니까 칼은 휘둘러서 응징을 하고 싶은데 와 딱 2센스 정도가 모자른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SNS에 보니까 아주 재밌던데 축구에서 한일전을 했는데 3대0으로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월드컵 본선에는 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직 골 득실차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골 득실차에서 월드컵 본선에는 지금 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특히 이제 190석을 몰아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뭔가 나라를 바꿔라. 이런 열망이 가득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자꾸 못 미치다 보니까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던 진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진보진영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잘 파악 못하는 게 범보수진영의 유권자도 분명히 있었다. 이 유권자들은 어떤 걸 두려워했을까 이것까지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얘기했던 개헌저지선, 탄핵저지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몇몇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결합시켜내면서 위기감들을 증폭시켜내면서 대거 이제 막판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집중타가 부울경 지역이 대거 나왔고 또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 한강배틀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고위의 후보들이 있는 지역구에 태권도 보수유권자층이 나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백석이라는 얘기가 범진보진영의 유권자에게 희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범보수진영의 유권자들에게는 배우 좀 악몽같은 내용이었던 생각이 들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스픽스